자 혜원이는 복지로 1이니까 무지하기 쉽겠네 오늘은 어떤 글자가 계속 나오는데 걔가 무슨 소리 내는 거 배웠죠? 그쵸? 어떤 글자가 계속 나오던가요? 어떤 알파벳이 계속 나오던가요? 혜원이의 관찰력? 네? 혜원이의 관찰력 테스트?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얘는 소리는 뭐고? 네 쓰는 방법은? N, E, T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얘는 각각 얘들 둘이는 소리 하나씩 있는데 얘는 뭐 중에서 뭐가 됐죠? 어 E, L, O 중에 L L가 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N, E, T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2번에 여기 있는 알파벳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 다음 녀석은 그 다음 녀석은 소리는? TEN 쓰는 방법은? T, E, M OK 그러면 지금 N, T, T에서 계속 나왔던 건 알파벳 2개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공통으로 등장한 알파벳은 누구하고 누구야? E하고 T조 그쵸? 그쵸? 됐습니까? OK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가면 확실히 누가 무슨 소리 내는 걸 너한테 계속 보여주겠다라는 속셈이 드러나겠지 그쵸? 이제 예상이 된다 JEN 예상이 되죠 OK 그 다음 녀석은? VET VET 아직 드러나지 않네 쓰는 방법은? V, E, T %V I. T 혹시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쓰지 않는 거야 엄맘 우린 왜 먹어요? 이렇게 unsere 사람이 없는 교재 하지만 association emotional 자 계속해서 E하고 T 가서 또 나왔어 그럼 이번엔 드디어 결판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네번째 여성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hen 쓰는 방법은? h e n 그쵸 이제 속셈이 들어갔어 계속 뭐가 나오고 있다? e 그쵸 e가 뭐 중에서? e e e e e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e 소리 낼 수 있는 애들 한번 총집합시켜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E가 애소리될 수 있죠? 애소리될 수 있는데 E가 또 있는데 애소리될 수 있는가 봐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네가 파닉스라고 하네 북한아 아니면 A하고 B레벨 할 때 하나 남았어 이게 북한인지 D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읽어볼까? 벨 그렇죠 그럼 애소리낼 수 있는 녀석 다른 녀석은? 애소리가 두 개지 그렇죠 뭐하고 뭐? E, A 애소리낼 수 있어 E하고 EA는 애소리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이제 다음부터는 일단 처리로 가자 오케이 다음 녀석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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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치 우리가 펜펜 펜 펜 네네 내가 못따라오네 내가 내가 하는 거 다루지 내가 내가 이건 이거고 내가 펜펜 내가 네가 그래서 레드 레드 쓰는 법 레드 슬레드 쓰는 법 슬레드 쓰는 법 슬레드 슬레드 그 다음은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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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어 어떻게 읽을까요 베드 얘는 반대말이 뭐지 이거지 그쵸? 얘 뜻이 뭐다? 나뿐 이거 볼까? 어 베드 베드 아 나쁜 침델 좋지 않은 침델 딱딱한거 딱딱한거 싫어? 딱딱한거 싫어? 딱딱한거 싫어? 싫어 붕신붕신붕신붕 좋아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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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 men 여기 한마디 할게 있는데 사실 이 단어도 있어 그쵸 남자 한명 그러니까 둘중에 앞에 어를 쓸 수 있는건 1번이다 2번이다 1번 그러니까 조심해야될건 뭐냐 얘는 이상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거죠 나중에 불규칙 이걸 보고 단수형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그러는데 초등님들한테 복수형이라고 그러면 복수할거야 이거 자꾸 생각해서 이거 하나일때 여럿일때라고 얘기합니까 이런짓 하던데 또 있어 이런거있죠 그쵸 근데 얘는 발이란 뜻인데 발 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뭐였더라 feet 였습니다 이건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s를 붙이는건 규칙이겠죠 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기시험도 다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디완이 오세요 어 손님 프린터를 안해놨어 일단 시험은 다쳤나요 네 클래스카드로 하는 시험은 네 숙제를 잘못 깜빡하고 다른거 했어 계속 붙이고 오세요 네 예